기차여행 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 정의주 영업 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부산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을 예청해 주시는 부산경남시민 여러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영업처장 정의주입니다. 교통방송과 코레일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바다로 또 산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여름 휴가철 대수송기간을 맞아서 코레일에서도 여러 가지 수송 방안들이 아마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이용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장님. 네. 우리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서는 지난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을 학예 대수송기간으로 지정하고 네.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 여행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울산역, 해운대역 등 주요역에는 관광객을 위한 종합 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 열차를 타고 방문하는 고객이 역에서 바로 렌터카를 이용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렌터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해운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중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네.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수송기간 중에 송중역에 네. 7회 추가 정차를 해서 네. 송중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이용 편의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기간에는 부산 시티 투어 버스도 기존 부산역 해운대 구간에서 부산역에서 해동용국사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 조정해서 네. 관광객이 더 많은 볼거리 기획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학기간이라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네일로 티켓이 굉장히 인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일로 티켓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네일로 티켓은 만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ktx를 제외한 전열차로 올 또는 7일간 자유성 및 입석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금년도 하계 내일로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네. 다만 올해 하계 내일로 기간에는 침체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 28세 이하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가까운 여기나 내일로 홈페이지에서 내일로 승차권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령에 계신 분들은 내일로를 이용한 기차여행을 꼭 한번 경험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내일로는 전국 강력에서 준비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고 내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신다면 다시 없는 젊은 날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산경단본부에서도 하동악양원정대 창원홍보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하는 내일로 이용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무료 체험과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로 창원홍보단의 경우 무료 숙박, 해양 레포처, 공기총 실탄사격, 주류 박물관 견학, NC 다이노스 야구 경기 관람 등 풍성한 행태를 몽땅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로 티켓 구매 고객에 한해서 코리아는 5대 관광 전용 열차가 있습니다. 5대 관광 벨트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평화생명 벨트의 DMZ 트레인, 강원 청정 벨트의 아리랑 트레인, 중부 내륙 벨트의 O 트레인, 새해 골드 벨트의 새해 금빛 열차, 그리고 남도 해양 벨트의 S 트레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5대 관광 전용 열차에 대해서 내일로 티켓 구매 고객에게는 50% 할인 제공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역 여행센터 또는 가까운 역에 여행 상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에서도 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메르스 분위기가 잠싸매지면서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게 하죠.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메르스의 여파로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7월로 넘어오면서 메르스가 지금 진정세로 보이면서 여행 상품을 찾는 고객이 다시 늘어나 코리아에서도 고객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신상품 개발, 여행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코리아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코스,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을 타고 하동, 진주, 순창, 남해, 보성 등 경상도와 전라도를 함께 묵는 유명 관광지를 당일식으로 다녀오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공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시원하게 달리는 바다열차 상품과 요즘 TV예능 프로인 33km 인기를 끌고 있는 영월, 정선 등 강원도 산간 내륙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당일 및 1박 2일 코스도 구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차여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역 여행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행 정보가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열차로 즐길 수 있는 기차여행 정보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기차여행은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을 타고 떠나는 남해 독일마을 하동 채참판대 순창, 강천산 등으로 떠나는 기차여행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S-트레인은 관광 전용 열차로서 열차 내 이벤트는 물론이고 카페 객실에 마련된 추억의 만화방이라든지 음악다방, 교복 사진 촬영 등은 지난 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기차여행의 몸위를 느끼기에 충분할 겁니다. 네. 부산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때로는 부산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한 번쯤 떠나가 보는 것도 여행의 새로운 맛을 만끽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부산과 경남에서 출발하는 열차 여행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는 특별한 여행을 꿈꿔왔던 분들에게 감성기차여행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역에서 KTX 타고 떠나는 서해에서 가장 예쁜 섬 안면도와 가늘도, 꽃지 해변을 다녀오는 단일코스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부산역을 출발해서 대전역에 도착, 가늘도로 이동하여 백사장 해병을 산책한 후에 바닷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찰, 안면함을 관광하고 국내 유일한 소나무 천년님인 안면도 자연호영님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정동진 해돋이와 묵고 수산시장, 삼척죽수로 동물신비관을 둘러보고 바다열차까지 체험할 수 있는 무박 2일 기차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밤 22시, 32분에 출발하는 새벽 출발해서 새벽에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감상하시고 다양한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TV예능프로 33기로 유명한 강원도 영올과 정선 1박 2일 상품입니다. 네. 네. 부산역에서 아침 6시 35분에 출발해서 단양 도담상봉, 오장폭포, 정선 네일바이크, 한반도 지형 스카이워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네. 네. 이외에도 전국 각주로 떠나는 다양한 기차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들 이용하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코렐 부산경단본부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사회공헌이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작년 7월에 부산역 마제방에서 코렐 오케스트라 공연단이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쳐서 부산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차역은 단순히 기차를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재미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문화단체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는 품격 있는 문화체험을 그리고 문화단체에게는 재능을 골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해피트레이닝 기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시행해 오고 있는 특히 설로변 낙후말 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과 지역 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해피트레이닝 기차여행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역 시민분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코레일이 되기 위해 저희 모든 직원들이 몸과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운행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철도를 사랑하고 예용해 주시는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레일은 안전한 운행과 쾌적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고객님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과 열차 내에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수 지키기와 금년 등을 실천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기차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 정의주 영업처장 모시고 여러 가지 코레일과 관련된 기차여행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차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부산시방국토관리청으로 가서 지방도 국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연 리포터 네 현재 정체가 많이 풀려서 소통을